명호, 명호 가슴 근데 뭐지? 이래서 뭐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명호의 생일 축하합니다 신이 축하해! 신이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기가 축구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붙였어요 신클럽! 우리가 축구처럼 없어줄게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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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먹는 줄 알았어 그래도 소콜릿 하지 말고 그냥 마이 한 번 놨자 화장실 가는 시간에 이렇게 생각보다 리액션에 취미가 없다 리액션에 취미가 없다 리액션에 취미가 없다 자,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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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현? 다 하잖아 아, 찍고 있어 빨리 빨리 자, 만약에 너와 생일이 하면 자, 어떻게 알지? 만약에 민규 생일이었던다면? 만약에 민규 생일이었던 오케이 민규 생일을 해줍니다 자, 과연 스탠바이 액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랑하는 민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민규 생일 축하해! 민규야 생일 축하해, 진짜 고맙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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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영호야 영호야 축하해.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조개민한테 말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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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 행사장 갔는데 누군지 모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들이 팬이야 누구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이거 진짜?